2층에 계신 분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3층도 너무 반갑습니다 잘 듣고 계시죠 여러분? 즐거운 시간이 되시고 계신거죠? 온라인 VCR도 바뀌었죠? 여러분들이 보고 웃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서 찍어봤는데요 너무 재밌었네요 근데 이제 먹을 때 저렇게 찍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? 괜찮으신가요? 네 첫 분장 했을 때 그 시작도 괜찮으신가요? 네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제 항상 이렇게 투어를 해가면서 얘기했었지만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가만히 앉아계시는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란 걸 알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는게 제 노래가 아 좀 너무 얌전한 것들 밖에 없어요 아직 그래서 항상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약속을 드리는데 다음 앨범은 지금 지금 많이 일어나서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 거기 그 가슴 깊숙한 곳에 숨기고 있는 그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곡으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가 찾아올테니까요 여러분 2번까지 넘어가주세요 아시죠?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곡을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어 어 얌전한 곡이에요 근데 가사는 정말 좋은 곡들입니다 여러분들 가사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